김해공항에서 간사이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30분 제본 늦은 출발은 제본 늦은 도착을 말한다 이미 해는 젖고 입국 시사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바로 관세공항에서 도쿄, 모베, 나라 바로 가진 편에 5년 전 오사카 여행에선 완인열차를 이용해 남바역까지 흘러갔다 소통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한 새우 하지만 이번엔 한국에서 미리 구매한 티켓으로 랍비트 열차를 이용했다 공항에서도, 아니면 비행기에서도 보였어 바로 내려가면 이제부터 남바 남바역과 도톤보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두기는 도토보리다 남바의 숙소를 잡은 이유도 도톤보리다 도톤보리는 쇼핑이나 먹거리가 잘 되어있고 어디든 접근성이 좋다 뭐야? 간다? 뭐야? 간다? 이거 먹을래? 라면 두개랑 밥 한 고무중 시험을 치르듯 열심히 몇 끼 정도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바로 음식이 나온다 돼지사고 국물을 진하게 맛볼 수 있는 동코츠 육수에 빨간 양념을 사용한 이치란 라면 일본에 왔다면 첫 번째로 라면을 먹고 싶었고 두 번째는 다쿠야키다 다쿠야키는 오사카에서 시작된 최고의 면물로 밀가루 반죽에 잘게 썬 문어를 넣어 구운 요리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이봐 진짜 맛있어 토톤보리강에서 맥주 마시지 돌고 있어 풀렀어 돌았네 편의점에서 산 딸기 우유 둘째 날이 밝았다 1일 권장입니다 여기 메모의 펼쳐져 있는 거랑 오사카 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초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JR은 사용 못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주입 베스 1일권을 이용해 하루 여행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스텐카쿠다 남바역에서 스텐카쿠까지는 14분 정도가 소요된다 스텐카 전만대입니다 아주 복잡해서 사진찍기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바운안고 싶은데 와 바운안고 싶은데 와우 주입 베스 이용 시 스텐카쿠 전망대 입장료도 무료다 에펠타카 개선문을 모방해 만들었다는 이 건물은 화재로 소실된 후 1956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다 공포상이 원래는 다른 모양이었어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갔어 뭔지 모르면서 다른 분 따라해봤다 스텐카쿠는 본래에 꼬치 튀김이 쿠시카츠가 유명하다 먹자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곳은 코라스시다 코라스시는 접시별로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가성비 좋은 스시집이다 우리가 먹은 맥주 우리가 먹은 접시 조리서 4,395엔이 나왔다 제발 아 또 뭐야 하나도 못 받았어 두번째 목적지는 오사카성 스텐카쿠에서 오사카성까지는 전철로 35분 정도가 소요된다 오사카성은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권력을 가시하기 위엔 지은 성으로 한번 와본 곳이지만 그래도 주유패스를 이용하면 오사카 청소강 입장을 와 고부자는 뱃놀이가 무료라서 방문했다 오사카성입니다 금장식으로 호화로운 청소강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층 전망대에 오르며 고쿠라 시내가 내려다 보인다 뱃놀이 뱃놀이가 세 뱃놀이는 물길에 따라 약 20분간 오사카성 주변을 둘러보는 체험이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오! 찾았다 기문을 지키는 인명석 가이드가 진행되는데 인명석 외엔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어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뭐 베이에서 바라본 오사카성이 멋졌으니 그거면 충분했다 오사카성은 날씨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오사카성에서 우메다역까지는 전철로 21분 거리 2메다역에 도착했습니다 뱃꽁 헵파이브 뱃꽁 줄 패스가 있다면 헵파이브 관람차 입장료가 무료다 예전에 와본 곳이지만 또 타고 싶어 왔다 슬보킹 웨이핑은 기다려야 해 저거 저게 왜 있어? 헵파이브는 쇼핑몰 7층에 잘리한 관람차다 이 관람차가 한바퀴 다 도는 데는 거의 15분이 걸린다고 한다 가장 좋은 점은 도시 풍경을 가까운 곳에서 다채롭게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다음 여행지로 저녁을 먹기 위해 일부러 전철을 탔다 평성원 지하 1층 여기가 유명한 곳 가성비 좋은 오오카와상 세트 김치, 김치 뭐든 조금 이렇게 고치는 게 야키니쿠는 한국식 고기구이가 일본에 정착한 요리문화로 굽는다는 의미의 야키와 고기라는 의미의 니쿠가 합쳐진 단어다 헤이조에는 유튜브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채널을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곳인데 다양한 고기 부위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도가샤까샤까 튀김 엄청 도가샤까샤까 정말 대만족한 곳이다 유리코사 오사카의 상징 유리코사 도토버리강의 크루즈 주 리버크루즈는 동키호테 바로 앞 선찰장에서 출발해 약 20분 동안 2km를 왕복하는 작은 유람선이다 오사카 오사카 최대 번화가를 이렇게 강해서 보니 색다르다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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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 교투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빠이 갑작용 Can 이럭 구압 Ephes 디즈 페니